세정 씨가 진짜 가끔 억울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정 씨한테 바라는 제작진이 바라는 게 있어요. 고기를 잡더라도 한 두 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혼자 일을 많이 해요. 또 스태프들이 힘 관련해서 얼마나 또 부탁을 했을까. 처음에 제가 이제 막 얘는 나갔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무조건 탈당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뱃일 나갔을 때도 다 오고 왔어요. 그리고 몸살이 진짜 한 2주나 왔어요. 아 이게 힘세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감성이 되게 엄청나거든요 세정 씨 자체가 너무 힘으로만 비춰지는 게 사실 좀